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수박으로 찍혀있는 의원이 있죠 이원욱 비명계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상민, 이원욱, 박용진, 조응천 대표지대인 수박들이 있죠 강성 지휘층 개딸들이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명단을 만들어 온 그 사람들, 사진에서 보시는 저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끄러운 민주당, 부끄러운 민주당 내가 민주당인 것이 부끄럽다 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어쩌다가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이 뒤지는 정당이 되고 말았는가 민주당의 자랑이던 정의로움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문제의식을 갖고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고자 말하는 의원들은 개딸들에게 수박개기의 대상이 됐다 혁신위원장이 코로나 학력 저하라는 시민 비하, 민주당 초선의원 비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지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코로나 사태 때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지 전투력이 없다 공부도 안 한다 이런 식의 취지로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발언에 경악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집단적 항의조차 못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다 우리 어떤 대로 성역지키기 위원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역지키기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성역은 이재명입니다 여러 명도 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성역이고 성역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만 건드렸다 하면 집중포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와영 있잖아요 전경기평화부지사 이 사람이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데 민주당이 이 사람한테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유죄를 받거나 말거나 이와영 돈 받았다며 쌍방울한테 3억 인거 받았다며 김성태한테 김성태하고 둘이 형 동생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 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단물 쪽쪽 빨아먹은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와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알았다라고 말을 했다는 뉴스가 나가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를 비롯한 의원 4명이 바로 수원지검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초긴장 상태 그리고 법률지원단을 보내겠다는 별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영 입장에서도 이걸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아 어디를 건드리면 되는 거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성역을 쳐야 반응이 오는구나 그 성역은 어디 이재명인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그 혁신위원들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이낙연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낙연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당을 분열시키는 일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도덕성 회복 신뢰 회복 이런 말들이 이재명을 겨냥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저녁 먹자고 했는데 두 번 약속이 다 어그러졌잖아요 지금 왜 어그러졌을까요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핑계는 뭐 수혜 때문에 핑계를 된다고 그러는데 수혜가 날수록 더더욱 만나서 한국의 제일 야당으로서 수혜 복구에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논의할 수 있죠 왜 못 만납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혜 핑계되고 안 만나더라고요 다 이런 문제가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령 친명계 쪽에서는 친낫게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야 앞으로는 신뢰성 회복 도덕성 회복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낙연 전 대표 입으로든 그쪽 사람들 입으로든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고 만나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클리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못 만나는 겁니다 저녁밥이 됐든 점심밥이 됐든 아침밥이 됐든 둘이 만나는 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못 만나지 않습니까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겁니다 비가 내리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금 이원욱 의원이 부끄러운 민주당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나저나 지금 앞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공천 룰 그걸 다시 개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개정했다가 개개정하자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다 공천 룰이 있었는데 그걸 한 번 개정을 했거든요 그걸 다시 뜯어고 치자는 겁니다 어떻게 비명계에 다 속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면요 3선 이상은 극점 50% 감산 여러분 어떤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는데 민주당 강세 지역일수록 후보들이 여러 사람 거기 난립을 하지 않겠습니까 8명이 나온 데도 있고 5명이 나온 데도 있고 3명이 나온 데도 있고 있을 텐데 다 경선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선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서 10%만 감점을 줘도 치명상입니다 너는 국회의원 후보 될 자격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를 감산하자니 아니 전 대표님 이런 경우 봤습니까 50% 감점하자는 거 이건 그냥 그 자리에다가 쓰러트린 다음에 발로 지근지근 밟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광진을 거기 고민정 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가 나오려고 한다면서요 거기에 추미애는 광진을에서 5선 제 고민정은 지금 초선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경선을 한다 추미애하고 고민정하고 고민정은요 광진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때 청와대 대변인도 했지만 고민정 입장에서 본다면 제20대 총선 때 제21대 총선 때 신데렐라가 됐던 사람입니다 빅 2변 중에 2변이었죠 신데렐라 그런데 이런 고민정한테 추미애가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무게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고민정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두렵지 않다 왜 두렵지 않느냐 50% 감점하면 추미애는 50% 감점될 거 아닙니까 경선 치르면 그러면 추미애가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고민정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50%가 그대로 인정될 리는 없죠 지금 당원 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이 여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당치대부가 입장을 밝혀야 될 그런 상황에도 있는데 그럼 50%가 아니라 그러면 서로 밀당을 해가지고 깎고 깎아서 30%다 30%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죠 추미애 전 장관은 꿈 접어야죠 육선 의원에 대한 꿈 접어야죠 광진을 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여기에 진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천 룰 재개정은 비명계 학살 룰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 룰 재개정은 비명이 워낙에 대한 꿈을 기록했습니다 부담은 비명의 감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천 룰 재개정은 비명의 감정은 비명과